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대책과 노후대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웃음이 나십니까? 천국대책 참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노후대책에는 참으로 많은 신경을 씁니다만 천국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헝가리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광을 갔다가 유람선 전복사고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천국에 대한 대책이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필요하겠구나 노후에 대한 대책은 젊은 시절부터 설계를 하고 국민연금을 어떻게 붓고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장착할 천국에 대한 이 문제는 사람들이 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대책과 노후대책이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은 참부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시간들인데 이런 것은 다 뒤로 하고 오히려 잠시 순간에 거쳐갈 이 땅의 어떤 삶만을 대책을 세우는 물론 또 이 땅의 대책도 필요는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 속에서의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진정으로 또 필요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대비가 없고 너무 준비가 없는 이런 삶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서 헝가리에서 그 유람선 전복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일찍 우리 진리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전파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새 은약의 소식이 다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또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분의 이 지구상의 사람이 몇 명이나 죽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 것 평소에 크게 관심을 안 가져 보셨죠? 이 지상에는 1분의 대략 한 70명 정도가 이 지구를 떠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한답니다 평균적인 어떤 수치입니다 그럼 열흘이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답니다 우리 이제 지구촌 안에서의 일입니다 이런 것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 안에서 하루 동안에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심판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된답니다 물론 인생의 수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껏 늙어서 가는 사람도 있겠고 또 사고를 통해서 이제 가는 사람도 있겠고 질병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참 중요한 어떤 내용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과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 아니한 가운데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참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도 없이 그저 이 땅의 하루하루의 어떤 그 삶에만 연연하다가 말 그대로 천국 대책은 없는데 노 대책은 설령 잘 해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질병이 또는 사고가 데려가는 이런 어떤 그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서는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지구를 떠나는 평균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내 주위에는 별반 죽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이 지구의 육체를 잇고 살 것 같은데 이 지구촌 안에는 무려 매 분마다 70명이 바로바로 이렇게 아침부터 이런 너무 어둡고 우울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천국 대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삶만을 생각해서 노 대책 노 대책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아니면 언론이나 방송에서 노 대책에 대한 수많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두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노 대책에 앞서서 더 시급한 것이 천국 대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은 과연 이런 어떤 천국 대책을 온전히 준비했다가 가는 사람들이냐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는 결단코 오지 않을 듯이 이렇게 다들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항상 언제든지 해놓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이나 또 하나님 나라나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보니까 노년의 어떤 생활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키고 더 늘려보기 위해서 많은 갖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까 정해져 있는 이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을 또 겪어야 된다고요 심판이라는 그 과정도 반드시 겪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천국 대책에 대한 이와 같은 준비들을 이렇게 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0대부터 노후 대책을 하는 사람도 있고 30대부터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대, 30대에 천국 대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이 시계 바늘이 멈춰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이라는 시계가 멈춰지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사아났던 억만금의 어떤 재산도 있고 또 사아났던 명성도 있고 사아났던 부귀와 공명도 있고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재물이 조금 축이 난다든가 건강을 잠시 잠깐 동안 잃었다든가 이런 것은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만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단코 회복할 수 없는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순간부터라도 천국 대책이 지금 더 시급한지 노후 대책이 더 시급한 건지 어느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천국 대책을 잘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 이건 천국 대책을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후 대책도 우리 삶에는 필요합니다만 노후 대책보다 더 필요한 것이 천국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2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이 교훈의 그 말씀을 우리 모두는 잘 새겨서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을 위한 대책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러지기만 하면 천국에 무작정 들어갈 줄 생각합니다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천국을 위한 대책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왔다고 할지라도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에는 관심이 참 많죠 이제 내가 60세나 65세 정년 퇴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저 단순하게 이 땅에 사는 것만 전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와 같은 일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 하는 그 말씀에는 주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생이라는 그 시기가 멈추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제서야 누가 보금의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위에 나왔던 그 부자처럼 뭐라고 합니까?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내가 아는 사람들은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말이죠 자기도 이 땅에 살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도 중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각가지 어떤 보험 드는 일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책에 앞서서 천국에 대한 이 대책부터 항상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할 줄 알고 우선순위로 말하면 이 대책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아무나 그냥 주여주여한다고 다 그 대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살피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아름다운 삶들이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누가 보금 16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16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날마다 좋은 옷에 호유허식하며 남부럽지 않는 모든 일들을 누리며 살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부자의 생활과 나사로의 생활은 비교해 보면 참으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는 마음껏 누릴 것 다 누리며 화로운 생활을 살고 나사로는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이 내용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굉장히 참 처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부자는 대책을 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경우를 바라보면 나사로는 뭔가 대책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은 좀 공공하고 어렵고 힘겨운 어떤 삶을 살았지만 나사로의 어떤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나사로는 뭔가를 대책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표상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지옥을 뜻하죠 그럼 부자는 천국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천국 대책을 갖지 못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 하는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나사로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공공하고 어려워도 천국에 대한 대책 속에 살아온 삶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23절의 말씀 계속 이어서 봅니다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격렬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설명하실 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끝에 잠깐이라도 좀 닿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말이죠 이 지옥 얼마나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와 같은 곳인가를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잠깐 동안의 어떤 삶은 호화로웠을지 모르고 누리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천국 대책이 전혀 돼 있지 아니하고 물론 노후 대책은 했겠죠 노후 대책은 돼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겠지만 천국 대책이 전혀 없는 이런 어떤 삶 속에 결국 죽고 보니까 그런 세계가 있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참 초라하고 참 보잘것 없는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영화로운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자신은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청을 넣었습니다 어떤 청을 넣었냐 하면 2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대 예야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음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나니라 가로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발 이 지옥에는 오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사로가 가서 저들을 깨우쳐주고 정말 이 영예세계에 와서 보니까 천국도 있더라 지옥도 있더라 하는 이 사실을 전부 알려서 천국 대책을 좀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라고 이 부자가 이제 지옥에서 정말 참회하며 회개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와 같이 고했습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대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대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서 그 얘기를 한다면 다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대책을 제발 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십시오 제발 이 지옥 고통받는 곳에는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31절의 말씀 보시면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세계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이 3차원 세계 살아가는 동안이라도 아프지 않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20대부터 노후 대책을 하는 사람도 있고 30대부터 노후 대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노후가 평안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뭐가 있을까 말이죠 그렇지만 그 시간도 어떻습니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건 영원한 것이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그 죽음은 영원한 어떤 멸망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가오는 새로운 어떤 세계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어떤 아이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밝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옆 좌석에 탄 어른이 물었다고 합니다 넌 여행을 아버지와 함께 하느냐 하니까 아니라고 그럼 엄마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여행하고 다니기에는 아직 보호를 좀 받아야 될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아빠도 없이 혼자 여행을 하면서 기차 안에서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엄마 아빠도 없이 혼자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냐 그렇게 싱글벙글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 역 이름을 대면서 이제 잠시 후면 이 기차가 여기에 도착할 것 아닙니까 말이죠 그 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이 기차로 종착역까지 가는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말이죠 우리 그리스오인들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시기가 멈추게 될 때 전부 그런 마음으로 하늘아버지와 하늘어머니께서 나를 마중나온 그런 어떤 기분을 가지고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천국 대책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의 노후 대책 정도를 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그 순간은 굉장히 참 비참하고 저절합니다 조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참 노력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대책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좋은 집을 갖고 화려한 삶도 좋고 이 땅에서의 어떤 대단한 벼슬도 좋습니다만 천국 대책을 해두고 그런 어떤 관리가 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 천국 대책을 뒤로 하고 다른 어떤 일을 이 지상에서 도모한다는 것은 참으로 누가 보금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같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대책을 너희가 꼭 세우라는 뜻에서 비록 당신은 사람들에게 피팍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더라도 그런 것에 불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대책을 바로 세우는 삶을 지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두 번째 탓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는 항상 또 감사히 여기며 아머스 4장으로 말씀 옮겨보도록 합시다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배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큰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도바울의 경우를 보면 항상 자신은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죽는 생애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각오를 했다고 했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는 일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면서 늘 복음에 종사하고 천국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를 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다같이 한번 열어보시면서 초대교회에 천국 대책 준비를 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무엇을 각오했다고요? 죽을 것도 항상 각오하고 이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의 시기가 멈추는 그날 마지막 끝 종착역에서 나를 기다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날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기차 안에서 어린 아이가 혼자서 여행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뻐서 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어머니가 날 기다리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말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시기가 멈추게 되는 날 우리 진리 안에 있는 백성들은 전부 그런 마음으로 종착역을 맞이하게 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금 16장의 말씀과 같이 그 부자가 갔던 그 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곳에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런 어떤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을 자기 영혼은 알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아름다운 어떤 삶, 또 선한 삶, 또 베푸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도 나 혼자만 욕심껏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웃에게 자꾸 나누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너전비 성령의 축복을 한의 강구를 들여서 허락받으시고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널리 또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히브리스 2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여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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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심이니 여러분과 저를 사망의 모든 엄침한 그 사슬에서 끊어주기 위해서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친히 이 땅까지 오셨고 우리에게 세원약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 영원한 죄사함 받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어머니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대책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더 열심히 더 정성스럽게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 끝까지 또 알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매일같이 이 지구에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사실 오늘 처음 들으셨죠? 이렇게 이 지구상에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우리는 그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부자와 같이 이 땅의 어떤 생애만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영원한 어떤 불못에 들어갈 것인지 부자가 됐든 뭐 또 그 나사로처럼 그런 어렵고 공공한 어떤 삶을 살았든 항상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까? 천국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자는 그 삶 자체가 그냥 누리는 삶이니까 그 자체가 천국이래니 생각하고 그냥 천국에 대한 대책은 전혀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뵈러 갑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세원약의 진리를 들은 바가 없이 이렇게 심판대 앞에 왔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생명의 진리의 소식을 다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항상 자부심과 경지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누가 나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누가 나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천국 대책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일순간에 가졌던 걸 전부 읽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모든 그 내용들을 우리 주위에서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대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또다 하꼬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 대책을 전부 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복이 또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꼬였습니다 저희의 행한 일이 그들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또 생각하고 항상 옳은 일이 어떤 일인가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산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 안에서 죽는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직까지 천국에 대한 믿음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인가를 느끼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번 또 헝가리의 전복사고와 같이 단 7초 만에 뒤에서 그 큰 배가 와서 작은 배를 그냥 물속에 침몰시켜 버리는 이런 일과 같은 생각지도 못한 겁작스러운 돌변의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천국 대책을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노후 대책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이 천국 대책에 항상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마음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인의 남은 자손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